올라간다 영화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 입니다 올림포스 1번 유닛 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리더의 의사소통 리더적인 의사소통이란 것은 이젠 단수로 잡았죠 일선은 리니얼 리니얼하면 일직선 과정이 아니다 그러나 사이클 주기 주기인데 메세지의 흐름 그리고 후기의 흐름이다 사이클로 이렇게 슉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수고로는 not a but b 이렇게 썼죠 a가 아니라 b 강조구주입니다 그 다음 sender sender는 보내는 사람은 sender 똑같이 썼죠 보내는 데 메세지를 true는 통해서요 채널 통로 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그 다음 sender는 전체사 쭉 가시다 보면 to 누구에게 보내다 전체사 누구에게 보냈죠 리시버에게 받는 사람에게 콤마 들어갔죠 and c 나 he 정도로 받아 주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받는 사람은 또 리시브스 단수에요 받는데 it은 뭐에요 아까 메세지였죠 메세지 보내고 그리고 받은 사람이 또 단수였죠 보내는데 피드백을 to send to 썼어요 누구에게 보낸 사람에게 양방향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거에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사이클은 지속된다 그 사이클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의사소통 사이클 자 근을 넣어서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사이클은 continuous 지속되는데 as long에서는 외워야 되겠죠 자 한은 한 자 그 과정이 의사소통의 과정이 라스트 동사에요 지속되는 한 지속 지속되는 한 자 리더들은 still in love with 묶어야되요 자 어떤 지도자면 in love still도 삽입절이구요 여전히 in love with in flexible top down command and control 리더십 스타일 까지 전체에다가 묶여서 앞에 나온 리더들을 수식해주고요 실제 주어는 복수고 miss에 복수 동사 들어갔어요 자 어떤 지도자냐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유연하지 않은 자 top down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 위에서 아래로 하는 명령이나 조절 를 좋아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예전 구식 지도자들이죠 얘들은 놓치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이 포인트란 뭐예요 의사 교환 의사소통을 교환하는 교환의 중요성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its advantage는 이 의사소통의 이점 장점들을 계속 들리네요 장점들을 놓치게 된다 자 데이 이슈 그들은 이슈한다 그냥 발행 발행하는데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 지시사항 를 발행하고 명령 를 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셀덤이에요 셀덤 부정어로 멈추지 않는다 거의 멈추지 않는데 to find out 은 투 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썼겠죠 부사용 목적을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find out 찾기 위해서 if 저는 또 여기서는 명사절 목적 위치니까 인지 안인지겠죠 they are heard 수동으로 써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y are heard 라는게 그들이 말이 명령했던 것이 들려지는지 사실상 여기서는 by 누구에 의해서 employee에 의해서 생략됐죠 고용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은 또 하들이 부정어예요 거의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볼 후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는 day에요 지도자들이 stopping 하면서 분사구조 능동 멈추면서 의사소통을 before more 전에 it is 여기서도 의사소통 learn this full cycle 완벽한 주기로 가 운영되기 전까지 그래서 운영 완벽한 주기로 운영 안된다는 말은 탑다운으로 가다보면 사실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완벽한 의사소통이 좋은건데 자 나중에 they wonder 에서는 지도자들은 wonder해요 wonder 궁금 궁금해하는데 왜 smith와 joan이 never do 절대 하지 않는지 궁금해 자 여기까지 의문상 주어는 smith와 joan이 never do 까지 간접의 문문 목적으로 쓴 간접의 문문 왜 exactly 정확하게 what i said exactly do what i said 의주도 무언가 내가 말한 것을 왜 하지 않는지를 궁금해 여기서도 선행사판 공개되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그 다음에 넘어갔음 밑으로 가보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것은 리더의 의사소통은 exchange 핵심어죠 교환이다 이 핑칸 상호 교환이고 그 다음 send 보내는 사람과 receive 받는 사람 둘 다 주어 1번 주어 2번 스위치한다 여기서는 교대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교대하는데 인코딩은 암호화 암호화 시키는 것과 해독 해독에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분석하는 두가지를 괴롭혀서 교대를 한단 말이에요 롤스는 역할 그리고 피드백은 트러블리드에요 여행하는데 그래서 중요한건 양쪽이요 보스 디렉션 양방향으로 방향 좋은 리더십이란 것은 Can BPP 조동사 BPP죠 Obtain 되어질 수 있다는거죠 얻어질 수 있다 얻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의사소통은 여기서는 Changed 수동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게 요약문이었죠 요약문으로 이게 다비어인데 좋은 리더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얻어지거나 혹은 의사소통이 교환될 수가 있는데 탑다운에서 프러메이트비 중요한게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방적인 명령의 의사소통에서 2어디로 더 원하는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인데 With Feedback 피드백을 가진 From 독자로부터 이런식으로 의사소통을 교환해야 되는데 리더들이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의사소통을 리더가 전달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표정을 보세요 이해할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멈춰서 생각해보고 의사소통을 서로 교환해야 된다 둘 다 이렇게 같이 짜게 맞아야 된다 라는 소재를 백희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는 의사소통이 양방향 교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 피드백 atro freely 눈и